고통 받으리라 고통 받으리라 리라라라리라리라리라리라 찹찹 난고나 극복 찹찹 찹 와쓰 핸즈 nothing 지불소돌 뭐지? 난 기계 빨리 나왔네 흠 빨간의 볼을 보기 위한 수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딜카드 왜 안나오냐 타격으로 잡아야 되잖아 흠 흠 유황? 그림스톤? 유황... 유황... 비즈 탐험... 비즈 탐험... 됐다 쓰라... 악마 형상 웨슴? 유황 쓰면 꽁산대... 정말 바보같은 유물이야... 오 샷... 매펀 현돌이 공짜로 생기는 미친 그래밀들... 매펀 현돌이 공짜로 생기는 미친 그래밀들... 의사 이상한거 주지말고 마리케이르 마리케이르 같은 나약한 카드로 막을 수 있을까? 막을 수 있겠지 당연히 그래도 형님이 먼젠가? 형님 먼저 와 현돈의 화형에 새 나오면 죽겠네 잠긴 다 응 다 인공물 되어야 으음 다 인공물 되어야 대책 으룸은 으룸은 다 인공물 되어야 쓰레기암 와 길 건났어 와 형님 왜이렇게 늦게 나와 힘 배울 카드 진짜 뒤져도 안나오네 뒤지면 나올거 같다 다음 게임은 안 뒤져서 안나온거야 아 수비올렸어야 했다 아니 힘 배울 카드가 나와야 공격 카드를 추가할거 아니야 그저 등기 싸우 짜증나 줬네 안나오네 스태 왜 없어 왜 없나요 왜 없나요 호호 호호 나 수비지울걸 나 내가 바형 보여줄게 후음 왜 잡 뭐 누가 샀는데 저놈의 완타는 몇 장쌍에 나오냐? 황남자들에 싸웁니다. 가드는 시시한 거업쟁이들이라는 것이지. 이게 듀얼이다. 다행히 몸박선마는? 와... 첫 턴에... 티비 속에 뭐야? 아이씨... 이거 쉐키우는 게임인가요? 육육... 이게 쉐키우 한 명이야. 즉시 제법. 이걸 믿었음? 드롭킥. 우리는 더 이상을 할 수 있는 게임인가요? 다행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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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친 진짜 혼두미들 진짜 얘네 만나면 진짜 극찬말이 없네. 혼두미는 진짜 극찬 대자체로. 저게 말이 났잖아. 당연히 나리 패줘. 앗. 나가봐. 이거 뭐라지배라. 와. 나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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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도구함 뺄거야 골오르르르르르 충격파 렘리니블 렘리니블 치아 더 쎄다 심장같은.. 아니 심장이 아니라 북스보다 더 쎄네 심장 없이 이기냐구요 즐기는 자가 이기는거 아닐거 아크라 니가 인류다 먹엄 사와 미니브 렛우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엔 내 꼬리 복숭이나 복숭 복숭 저거 있어야겠네 근데 있어도 안될거같은데 아니 있어도 안될거같.. 아니 타격 노갈이기네 자 무감각 썼으니까 해봐 이런 느낌이네 아이 복숭 왜케 잘나와 사짐석이야 아이 힐 낭비다.. 힐 다 낭비되고 있잖아 크록에 푹션을 먹었어야지 크록에 푹션을 먹었어야지 아이 뭐야 이거 쓰레기야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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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죽겠는데? 썩 좋은 희생이었다 안 쓸 수는 없어 아 안 쓸 수는 없지 안 쓸 수도 있지 않을까? 아 상태 이상태우 싫은데 아 근데 캐리 퍼스면 지우는 게 많을 것 같기도 하더라 뭐야 몸박 백이었잖아 난이 독고 빼기 싫다고 그냥 다시 했는데 결국 독고도 빠졌어 쓰레기야 어이 심장 나를 더 즐겁게 해봐라 이거는 와플이 제일 낫겠지 또 날차게 썼다 과연 배팅 상황 솔직히 창방이 변수함 만들어주면 힘들 것 같은데 거의 반반이네 갑자기 2번이 달리면서 28대 72 무감각이 첫 턴에 나오는 기엄을 투원해서 정말 간단하게 막았습니다 기엄 정말 간단하게 막은 줄 알았지만 아니었고 이거 지옥불 뽑을 수 있으면 뽑았다 이거 하나 못 뽑아가지고 난 전체 한방에 뽑았다 디노 안 써도 되나? 빼네 다리온 무쇠 포션 님들 뭐가 좋은 20 힐 vs 5 힐에 무쇠 포션 무쇠 포션으로 족쇄 뽑으면 연 연타 막을 수 있잖아 신성 뽑자 어포는 써야되고 어포에 지불까지 써서 무감각 진화 이런거 찾아보자 이러면 에너지 없으니까 잊지 말잖아 무감각 뽑았고 무장해제를 막고 막고 활강미인 제일 예쁜 아이언 크레드 변성 개꿀 된 변성 변전 자기력은 좋은데 자기력 지존 좋은데 어? 알만한데? 라고 할 뻔 어? 이거 다 태우면은 아니 나 드로키가 쓰자 다 태우면 바워도 나오고 몸박 덱이었네 오브렘주의 겔리도이치롱 겔리도이치롱 무한대기지롱 엘렐레 엘렐레 난만기 드로키드 드로킥 슬리퍼스 덱이었네요 유황은 뭐들 뿐 아 유황키 불키 아 한막 정배만 억울하게 됐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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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Violence 유황 유황키 굿키 271실 어피 현자의 돌 시계로 맞아볼래 이거 근데 무광각 안 떴으면 좋긴 했겠다 아닌가? 맞을걸? 시계 떴으면은 무광각이 필요 없었나? 무한대기니까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 게임이 어려워 사삼사 게임이 어려워 사삼사 사삼사 게임이 어려워 사삼사 사삼사